우선 뭔가 그동안 너무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저만을 위해서 너무 저만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왔어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힘들어 없는데 힘들건 아니에요 너무 즐거웠지만 너무 열심히 달려와 태우고 그런 생각들을 비롯해서 비롯속에도 일기가 멈췄을 때 너무 많이 지쳐있는 저를 돌아보고 이제 저를 더 안주고 그냥 그런 지쳐있는 저를 봤을 때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나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왔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더 저를 아끼게 되고 뭔가 저 안에 있는 저 자신을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릇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만들 수 있었던 하나였던 것 같아서 정말 저한테 너무 특별한 2019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콘서트를 하게 되고 너무 많이 지켰고 너무 많이 지켰고 너무 많이 감사하고 정말 너무 많이 지켰고